아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냥 해만 보이는 거야. 잘생각했지. 해만 보이는 거야. 동해바다에 있는 게 뭐야. 그렇게 홍동배가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해하고 홍동배하고 육체감이 생기는 거잖아? 거기다 육체감을 더 준다 하면 동해바다에 뭐가 있으면 많아요? 갈매기도 있지만 해송 동해바다에 육속이다. 해송을 해서 나무 이렇게 해서 하늘을 가려. 그 화면에 육체감을 주세요. 해송만 있는 게 아니라 해송이 이렇게 또 뭐가 있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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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활동이지만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 휴먼 북의 이태영 감독은 내 손안의 마술사로서 스마트폰 촬영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비디오 촬영 기법을 공유하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고품질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호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과 후처리에 대한 팁과 기법을 제공하여 비디오 제작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태영 감독은 뛰어난 비디오 촬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제작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궁극적인 스마트폰 비디오 촬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